요기보 월드와이드 아이콘오프 더 이어 그 영광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2022 마마 어워즈 요기보 월드와이드 아이콘오프 더 이어 수상자는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세계 많은 팬분들의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은 월드와이드 아이콘오프 더 이어의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일 이곳에서도 제이홉씨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트로피는 내일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